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2편 1절입니다. 10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요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여 또다. 아멘. 예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강단의 생명과 사귐의 보금공동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한 번 더의 영적인 자세로 태축 붙어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받아 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10편은 다윗의 10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이 다윗의 10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예배하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역동적인 성도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 2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요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여 또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안에 섰또다. 역동적인 성도, 역동적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0편을 통해서 다윗의 예배하는 그 예배들이란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요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 펄뻘 뛰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 가는 게 기쁨이죠. 예배 드리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 역동적인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단히 말씀이죠. 모든 교회의 구성원,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왜냐하면 주일날 받는 이 강단의 말씀은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을 이끄시고요. 교회를 이끄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이끄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을 또 요한에서 강단을 통해 보고 있죠. 우리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유배에 가서 쓴 게 요한 게시록이죠. 유배를 왜 보냈습니까? 일부러 메시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어른 사도 요한이에요.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습니다. 그때 유배를 보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너네들의 어른이 저렇게 비참하게 유배되어 있지 않냐.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게시된 말씀을 잘 썩어서 뭐라고 하죠?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힘 빠져 있고 절망하고 있고 문제와 사건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일곱 교회가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됐죠? 불같이 살아났습니다.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주일이에요. 게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그리스도의 게시, 요한 게시록 언제 들었다고요? 문자 그대로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주일은요. 굉장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약속하셨어요. 몰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다라빵에서 오순절 성령 역사가 나타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요. 영적인 비밀이 있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산으로 둘러 놀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중심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와 교회가 역동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 나는 메시지 들은 게 성경 본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강단의 말씀이죠. 내가 교회에 섬기고 있는 우리 예원교회에 강단을 철저하게 붙잡고 한 번도의 영적 자세로 찾아가는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를 기뻐하시겠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요소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동적인 성도와 교회는요. 기도가 고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 강단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의 폭포수같이 들려요. 사도 요한이 이걸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장 15절에 보니까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저는 항상 이걸 한번 생상을 해봐요. 많은 물소리, 엄청나게 장관을 이루는 폭포.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 엄청나게 장관을 이루는 폭포에는 물이 떨어지는 그 웅장한 소리에 압도당합니다. 소리에 압도당하고 경치에 압도당하죠. 그때 옆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 너무나 큰 많은 물소리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크게 들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울하지 않아요. 공황장애, 여러 가지 문제, 문제가 올 때마다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생각의 질병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뭐해야 됩니까? 강단의 말씀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오고 가면서 출근, 퇴근하시면서 또 귀로 듣고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 날 때 뭐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참 바쁘죠, 요즘 시대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 마음에 감사와 여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에 내가 너무나 우선순위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메시지 들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쌓아놓으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는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역동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부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두 7절 보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성, 궁중, 이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자체가 뭐가 전제죠?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평상시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시퍼렇게 갈아 놔야 됩니다. 평상시 묵상을 하고 평상시 성경을 보고 평상시 메시지를 듣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놓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말씀의 검을 시퍼렇게 갈아 놓는 그런 작업이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기도를 어려워하고 하지를 못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 기도를 너무 대단한 걸로 생각하세요. 우리 강단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기도해야죠? 언약 기도하셔야죠. 언약 기도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93 기도, 777 기도, 여러 가지 언약 기도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가 언제 인간적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서론. 갑자기 경제 터져 문제 났습니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이렇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 보완하셔서 언약 기도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돈을 구하네, 경제를 구하네, 건강을 구하네. 이거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일까?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보금이 넘쳐 흐르는 예원교회의 성도님들 아닙니까? 우린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첫 분인 나는 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세요.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격분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서론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아들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의 면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니까는 어떤 기도로 바꿉니까? 맞다. 나시린 소원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이끌고 갈 나시린이구나.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 아닙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언제 기도하죠? 야뽀 강가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먼저 지금 내게 당면한 위기와 마음에 묻어짐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기도를 본론적인 기도로, 언약기도로 바꿔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배하러 가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와 친구를 위해 말한대요. 무슨 말을 합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성도가 서로와 서로를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한답니까? 정죄해요. 문제가 있어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러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네가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 너가 지금 서로 붙잡아서 그래. 너는 본론을 붙잡아야 돼. 조목조목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오히려 힘을 얻기보다는 힘들어요. 더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너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중복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응답받는 장막타워가 넓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축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게 언어예요. 핸드폰 열어도 우리 아침에 언어, 항상 글씨를 봤어요. 성경을 봐도 글씨예요. 기도처 봐도 글씨예요.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해도 다 언어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언어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언어 수준이 항상 복음이 나와요. 항상 성경 말씀이 나와요. 항상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주변과 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응답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사탄은 교활한 입술로 우리를 창세기 3장 문제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4등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등전 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5순절 마가다라빵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번도의 영적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게스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스게스의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게에게. 그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른 뼈들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요.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희망, 소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 안 할 소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니깐 에스게리 어떤 환상을 보죠? 뼈가 갑자기 맞춰져요.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요. 근육이 생기고요. 가죽이 덮이니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되면요.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게에서 47장도 마찬가지죠. 성전 미문에서 막 물이 계속 나와요. 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물이 발목에 차요. 허리에 차요. 나중에 극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죽은 바다 사해로 흘러갑니다. 사해로 흘러가니깐 죽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주변에 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들이 풍성한 과실을 맺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기쁨이 오늘 주제죠.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면요. 교회와 방향 맞춰요. 어떤 방향입니까? 한 번 더의 비밀이죠. 한 번 더의 영적 자세. 전도운동이죠.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면요. 아, 뭐 또 전도운동 하라고 하냐. 부담스럽게 아니에요. 교회의 방향을 맞추게 돼요. 그게 예배의 기쁨과 은혜받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면도날 차이라는 게 있어요. 면도날 차이? 다른 말로 종이 한 장 차이겠죠. 이 면도날 차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엄청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미터 달력입니다. 유명한 분이 우사인볼트 아닙니까? 우사인볼트가 항상 1등을 했어요. 세계 신규록도 세우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1등과 2등의 차이는요. 0.1초예요. 0.00 몇 초예요. 달리기도요. 그런데 항상 우사인볼트가 0. 몇 몇 초로 1등을 했어요. 그 면도날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은 거예요. 크게 차이가 난 게 아니에요. 자동차 경주, 자전거 경주, 다 보십시오. 0.0000 몇 점 차이로 1등과 2등 꼴찌가 가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1등과 2등을 가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면도날 차이, 작은 차이예요.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그분은 울뿐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이죠? 한 번만 더 전화해보자. 문자 한 번만 더 날려보자. 한 번만 더 찾아가 보자. 이런 자세를 통해서요. 이 면도날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어떤 영적 자세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의 영적 자세로요. 우리 또 교구에서, 기관에서, 지역에서 하나가 되셔서요. 또 현장에서 영적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주역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